소크라테스도 기본값이 달랐던 거예요 내면에 다이몬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 다이몬이 신성이거든요 자기 안에서 신성을 느끼니까 소크라테스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도 별다른 게 아니라 기본값이 바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쉽다고요 기본값이 바뀌면 오히려 양심적으로 진선미하게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가 쉬워요 왜? 그래야 자명하고 안 그럼 찜찜하니까 기본값이 탐진치다 보니까 소화적인 탐진치다 보니까 나의 탐욕에 충족을 위해 매몰되다가 오히려 나도 해로워지고 남도 해로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성인들이 결국 뭐가 다르냐 영성지능이 높은 거죠 요즘 말로 영성지능이 높은 건데 영성지능이 높다는 게 새로운 기본값이 장착됐다는 겁니다 소화적으로는 이게 자명하고 이게 찜찜해야 되는데 대화적으로는 새로운 기본값으로는 양심적 기본값으로는 나조차고 남한테 피해주는 게 찜찜하단 말이에요 자명했던 게 찜찜해지고 찜찜했던 게 자명해지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값만 바뀌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 14조 6바람일의 방식이 우리에게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이 안 바뀐 채로 공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탐진체를 가지고 양심을 구현하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항상 몰라 괜찮아 자명해가지고 참나 접속을 충분히 최소 5분이라도 참나 접속을 하고 여러분 양심적인 성찰이나 판단을 하신다면 아주 수월하게 자명한 삶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고 깨어있지 않으면서 양심적으로 살겠다고 하면 이게 또 이중으로 스트레스인 거예요 애고랑 싸우고 또 양심하려고 보니 또 양심도 잘 안 되고 애고를 따르자니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애고와 양심 이 두 세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 기본값이 딱 작동하게 되면요 애고도 통제가 돼요 애고도 말을 들어줘요 얼마나 수월해져요 그러면 더 쉬운 길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 삶이 좋지만 기본값이 안 바뀌고 양심적으로 삶을 산다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또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심적으로 삶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